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서프라이즈 렌트클러 저희도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실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열어볼까요? 자 먼저 짠 춤, 노래, 다 되는 완성형 연습생 테라 두번째, 긍정의 아이콘, 노력형 연습생 나라 그리고 세번째, 사랑스러운 메인 보컬 송이 네번째, 흐한 메인 댄서 시야 그리고 마지막 사랑스러운 호텔이 대폭발하는 완전체 뉴멜로디 갖고 싶으신가요? 스크린 엑스를 보시는 분들 선착순 5000명에게 한 분씩 랜덤으로 드리니까 7월 18일 개봉일에 맞춰 예매와 관람 필수 아시겠죠?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많이 봐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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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아이돌을 뽑는 루나퀸 대회가 시작됐어 헤라 말고 루나퀸이 될 사람이 있겠어? 루나퀸은 모르겠군요 학교를 나가겠습니다 기다려 헤라야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케이팝 애니메이션 헤라와 우린 친구예요 루나퀸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꿈꾸는 소녀들의 빛나는 스테이지가 펼쳐진다 별처럼 반짝이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7월 18일 스크린엑스 대개봉